야 빠꾸모야 재밌는 거 만들었다 뭔데? 이거 봐봐 일로 와봐 아주 재미난 걸 만들었거든 재미난 거? 아주 재미난 거야 뭔데? 너도 마음에 들걸? 자 봐 어허 나 싹고 올라가 한 50블록 정도 올라가야 돼 야 이거면 한 50블록도 높겠지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이제 여기서 떨어질 거거든?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떨어지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떨어졌습니다 하하하하하 떨어졌습니다 야 뭔가 되게 얕오르겠다 이거 뭔가 되게 얕오르지 뭔가 되게 이거를 딱 쓰기 좋은 데가 있어 토켓메이커 토켓메이커 하하하하하하하 자 가볼까 자 가볼까 50블록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 메시지가 나오고 뚱뚱뚱해 자 한번 쭉 올라가볼래? 자 실전처럼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뭐지? 하는데 뭐지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50블록이 안되나봐 아 요조 이게 50블록이 안되는구나 메시지가 안뗈어? 메시지가 안떴어 아 그럼 50블록이 좀 높은가? 50블록이 좀 높은가봐 그러면은 한 35블록? 35블록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 한 35블록에서 떨어지면은 내 메시지 뜨게 해줄게 갑옥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기분이 묘환해 이거 여기서 떨어진거잖아, 지금 실수해서 이렇게 바하 essa 야 기분이 묘하다 이거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맘에 드는데 근데 되게 약올리기는 참 좋은것 같애 음악을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내가 뭘 할까 고민을 해봤거든 아 이거 좋더라고 야 이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따다다 어 찾았어 어 세이프 세이프 블럭을 밟은 시점부터 35블럭이기 때문에 떨어졌다 떨어졌습니다 블럭을 밟은 시점부터 35블럭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떨어지면 또 메시지가 안 된다 아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기능을 활성화를 안 해서 그런데 특별한 기능이 있어 떨어졌봐 허점이군요 자 이것도 뭐 하시는 거죠? 야 이거 점점 약올리는구나 아 메시지가 좀 랜덤으로 뜨게 하려고 마음에 들지 않니? 이건 너무 마음에 든다 야 아 만들면서도 난 마음에 들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낙하 메시지입니다 기능이 묘하네 하하하하하하 도겸메이커 도겸메이커 으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